한화 첨단 소재는 지난 13일 브랜드 선포식을 시행하고 브랜드 전략과 신규 슬로건, 각 제품별 브랜드 네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시즈 오브 투마로우로 정했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 신선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 브랜드 선포식에는 이선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사업부 사업부장과 본사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브랜드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신규 슬로건인 시즈 오브 투마로우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한 미래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사 제품의 가치와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각 제품별 브랜드명은 제품의 특장점을 살린 직관적이고 기술적인 네임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홍보할 수 있는 브로셔와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공식 블로그를 오픈해 대내외 고객과의 소통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석 대표이사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브랜드 경영 활동을 통해 우리 회사의 사업 비전에 부합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브랜드 경영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는 앞으로도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첨단 소재 신선재입니다. 한화 첨단 소재